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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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혼자서 애기 못 태어나, 아빠가 이렇게 태어나서 엄마 배웠어? 학교에서 배웠어? 그런 거 배웠어? 아빠가 없으면 엄마는 애기가 절대로 못 태어나지만 아빠가 있으면 태어나 응, 맞아 맞아 그런 것도 배웠어? 응 나 위험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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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생일 때 주러 갈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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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벨트 했어? 애니벨트 다 했어? 네 고 고 고 고 고 고 고 지금 저희 아기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테니스와 유도를 악귀를 하거든요. 프랑스 학교는 수요일에 수업이 없어가지고 오전에 테니스 수업하러 지금 테니스 쿼트 왔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더워서 야외에서 수업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원래 애들을 집어넣어 놓고 부모들은 1시간 정도, 거의 40분 정도를 밖에서 차에서 대기하든지 아니면 집에 갔다 오거든요. 대부분 인근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어서 기다리는데, 저는 보통 차에서 기다리는 편인데, 오늘은 영상을 찍기 위해서 다시 아이들이 있는 테니스장으로 와서 여기 둘째, 우리가 인사팀에 내려가서 이따가 오후에 아빠랑 테니스 할 때, 바울이 아까 클럽에서 했던 거, 이거처럼 아빠가 해줄게. 저것 credential이야? 내게? 들어가서 저것פר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쪽에 impacts 간 dign이 있네요. 팔짜라고 했 täl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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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